어. 그래 꿀막집. 아이고. 잠깐. 시연이 옆에 잠깐. 야야 우리 시연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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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똑같아요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 유키스 마미. 엄마한테 엄마한테 이거 뭐가 있을까요? 너무 많아서. 항상 저희가 방송할 때나 대기실이 있을 때 좀 지칠 때가 많은데 이렇게 방송국까지 놀러 오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거를 불만 있어요. 어 불만이. 어 불만이 있어? 어 불만?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고기를 많이 사주세요. 네. 많이 사주는데 고기가 다 먹을 때 쯤에 저만 집에 보내고 어디 또 놀러가죠. 저만 집에 보내고. 나이가 안 돼서. 나이가 안 돼서. 나이가 안 돼서. 그래가지고. 우리 항상 어디 가냐고. 우리도 금방 집에 갈 거다. 다음날 만나보면 막 4시까지 막 잠 안 잤다고 피곤해하고 이런 거 보면. 오. 막 따된 느낌이 좀 있어서. 아이고. 동호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쓰면. 동호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쓰면. 동호는 그래서 집에서 혼자 쓰면. 그래서 일단 강심장에서 한번 제가 만들어드리고. 오 좋아요 좋아요. 1위를 있을 때 그걸 또 잘할 수 있게. 저 텅피도 있습니다.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떡해. 동시. 자 이제 쓰겠습니다. 오늘은 뮤티즌 속. 자 오늘 뮤티즌 속을 발표하시면 됩니다. 자 후보부터 함께 화면 음악랑. 포지션. 아 승진이. 아 승진이. 아 승진이. 아 승진이. 아 승진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. 지금. 아 저 텅피데요. 아 예. 자 그럼 이번 주 뮤티즌 보여. 주세요. 자 올라갑니다. 자 그럼. 이동 후 유키스. 자 이동 후 올라갑니다. 이동 후 수빈 한번 올라갑니다. 아 나의. 자 우유. 유키스. 유키스. 자 수영 씨. 자 수영 씨. 자 수영 씨 소음 부탁드립니다. 자 지금 텅피데요. 자 지금 텅피데요. 자 시간이 없으세요. 자 시간이 없으세요. 자 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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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Тоanie. ㅠㅠ ini가 Busy 크기 때문에. 아 nhưng Gran의 생방송이기가으니까 연습해야돼. 아니 그저거를 생방송이하지 repeín celeb're of obrig. 살아예. 아 나도 얘기 못하겠어 갖고 highlight. 이상해. 죄송해요. 저희 눈물 날거에요. 눈물 나고 있습니다. 어 진짜. 어 진짜. 찔거ori. 야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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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. such. 즈음 이렇게 연습하는데 눈물 흘리고 있어요. 어떻게해. 이특 씨 왜 물려요. 박경림 씨 또 왜 그래 박경림 씨. 야 옆구려. 옆구려 괜찮아 진실이 아니야.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 안 와. 죄송합니다.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다. 사실 이렇게 지금 실제로 뭐 1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실제로 한다면 지금처럼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저희 사장님이랑 저희 은희 누나한테 너무너무 처음으로 감사해 드릴 것 같습니다. 사랑해요. 자. 아유. 아유. 너머나. 왜. 나도 놀랐다고. 동무이 형도 울어요. 이리 뺏겨. 박경림 씨는 왜. 박경림 씨는 왜. 예전에 예전에. 쟤는 왜 울어. 가수 활동할 때 쟤는 왜 울어. 정수리 씨. 정수리 씨. 정수리 씨. 정수리 씨. 정수리 씨. 아니 근데 진짜로 꼭 이리 했으면 좋겠고요. 네. 저는 원래 남이 이렇게 울면 슬퍼. 저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충분히 마음 이해가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. 마음이 아프고. 자 그럼 저희는 유키 씨 마지막 축하합니다. 앵클보드. 다음 주에 인사드릴까요. 이제 필링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유키. 감사합니다. 큰일났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